물을 버려 볼게요 오늘은 라면 케티를 만들어볼까요 굉장히 맛있겠죠? 일단은 물부터 버려 볼게요 이거를 여기 다 소스를 여기다 비벼갖고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여기 딱 해갖고 안 섞을까요? 아니면 따로따로 소스를 넣어서 이렇게 해갖고 섞을까요? 따로따로 해야지요 따로따로요? 오늘은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맛있겠죠? 나 이런 거 별로 싫어하는데 오늘은 맛있는 밥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 이거 스파게티 소스래? 스파게티 소스야 얘들아 맛있겠지? 뭐야? 편의점 조리법이야 뭐야? 편의점 조리법 그 땡기 어딨어? 아니 삼각김밥을 그럼 편의점에서 돌려먹으면 편의점 조리법이라고 하겠다 이 형광탱아 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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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짜지 않았어? 아직 남은 거 같은데? 아니야 짜버릴까 보다 확 그냥 너 배지를 콱 짜버린다 무슨 소리 자 이거 다 짰지? 다 짰지?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? 아 몰라 부족하면 부족한 거고 자 섞어볼까?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못 비벼 나는 오른팔 잡이야 맛있겠지? 벌써부터 매운데? 먹고 싶냐? 먹고 싶냐? 먹고 싶냐? 못 먹지? 난 먹을게 이거 돼지라 좋아 이렇게 다 비벼어 자 이런 데 뭉친 데 있지 이런 것도 이렇게 다 해줘 자 물이 부족해 물을 물 받아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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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물을 받아야 되잖아 이제 김칫국물 받을 거야 나는 자 이게 좋아 멋지 이런 게 밑에 있는데도 위랑 다 해갖고 됐어? 거의 다 된 것 같아 이게 약간 군대에서 변제된 조합인데 간스파랑 간스파라고 삼각수도 맛있다 야 넌 진짜 먹방계 유튜버다 비벼치 비벼치 말을 나보다 엄청 잘해 비벼치 비벼치 자 맛있겠지 그냥 한입 먹어본다잉 비벼치 어때 매워? 매워? 말을 해 말을 안 매워 너 그래 놓고 이거 카메라 꺼지면 물 사발로 막 들으키는 맵찔이들은 매워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사발로 막 드링킹 할 것 같은데 매워 매워 안 매워 얼른 김치? 볶음 김치를 막 싸갖고 김치 괜찮아? 간이 딱맞아 안 매워 간이 딱맞아 야 주방장은 난데 어째 네가 더 요리를 더 잘하는 것 같아 많이 먹어라 은색돼지야 많이 먹어 룰루코스터 룰루코스터